선환이가 평 땅평 땅해서 매일 본인이 들으면서 감탈하는 파트 있잖아요 너는 너무 잘했다고 평 땅평 땅 말고 배드보이 해드릴게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this world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아아 안 안될거 같아요 다른거 같애요 다른거 그러면 저 팔로미에서 미이이이 꽃소리 안 오지 저한테 왜 그러세요? 해주세요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 빨리 빨리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보러 와주셨는데 그럼 이구이구 해볼까요? 이구이구 이구이구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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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까지 머윤길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주방패스 많이 알텐데 많이 와주셔야 되겠습니다